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아이는 바로 지팡이처럼 생겼죠.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두 가지 이름, 즉 발음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러 발음을 가진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동사 뒤에부터 동작의 완료, 완성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끝에 놓여 상황의 변화, 변화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실과 바늘 사이라고 표현할게요.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 아이가 오면 자연스레 끝에 러가 따라 붙습니다. 호응관계, 따페이라고 해서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네 번째, 예정되거나 가정적인 동작에 사용하는 가정 가설문에서도 씁니다. 너 먼저 가, 나 퇴근하고 갈게. 우리 엄마가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저런 가정 가설문에서도 씁니다. 이렇게 총 러를 네 가지로 분석해봤는데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설명 시작합니다. 이 지팡이처럼 생긴 러는요. 어디 뒤에 붙는다? 네, 동사.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나 완성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편해요. 볼까요? 출러, 먹었다 가 되는 거고요. 흐러, 마셨다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칼러, 봤다. 말러, 샀다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먹긴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어요? 출러, 미판. 미판. 쌀밥이죠. 네, 쌀밥을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러가 들어감으로써요. 읽어볼까요? 출러, 량뚠반. 량뚠는요. 끼예요. 끼. 그래서 량뚠하면 두 끼가 되는 겁니다. 먹었어요? 량뚠반. 두 끼를 먹었다가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출러, 워파 쪼드 찰. 우리 아빠가 만든 요리를 어떻게 했다?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출러, 이그, 미앤뻔. 무엇을 먹었어요? 한 개의 빵을 먹었다. 뭘 먹었어요? 출러, 이 완. 미앤탸. 미앤탸, 국수죠? 국수, 완. 그릇이죠.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뭐뭐 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파는요.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 동사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이 러가 동사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러, 미파 아닌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자, 러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요. 이 목적어는요. 반드시 앞에 한정어가 수식되어 있는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정어 안에는 수량사라든지 이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러, 미, 판. 판. 밥이죠. 자, 밥은 밥인데 무슨 밥? 미, 판. 쌀밥이요. 그렇죠? 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쌀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김치 볶음밥도 있고, 현미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출러, 미, 판. 쌀밥을 먹었다. 두번째, 출러, 량, 둔, 판. 밥은 밥인데 밥 몇 끼? 네, 두 끼. 두 끼의 밥을 먹었다. 세번째, 출러, 워, 빠, 주워더, 찰. 자, 요리긴 요리인데 무슨 요리? 워, 빠, 주워더, 찰. 네, 워, 빠, 주워더. 우리 아빠가 만든 요리. 그러니까 한정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딱 목적어만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 앞에 반드시 한 글자라도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긴 요리인데 무슨 요리? 우리 아빠가 만든 요리를 먹었다. 그렇죠? 이것도 출러, 이금, 미, 앤, 빠, 빵인데 빵 몇 개? 네, 빵 한 개. 그렇죠? 한 개의 빵을 먹었다. 이 수량사가 한정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빵 한 개를 먹었다. 이것도 미앤티어. 국수를, 국수 몇 그릇? 네, 한 그릇에 국수를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러가 들어가는데 뒤에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어를 동반한 목적어가 와야 된다. 한정어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아, 목적어만 오면 안 되고 앞에 무조건 한 글자 이상이 오면 그거는 한정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선생님, 출러, 판. 이건 틀리나요? 네,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완성된 문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뒤에 무언가가 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출러, 판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보세요. 출러, 판 하면 밥을 먹고 혹은 밥을 먹고 나서 이거예요. 먹었다가 아니라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수업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면 나는 밥을 먹고 나서 수업에 갔다. 이렇게 뒤에 다른 문장이 왠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적 앞에 반드시 한정어가 와야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완성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볼게요. 흐러, 마셨다. 읽어볼까요? 흐르이 빈, 크, 르. 네, 콜라긴 콜라인데 무슨 콜라? 네, 한 병의 콜라.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이렇게 한정어가 와준 겁니다. 그렇죠? 마셨다 한 병의 콜라를. 콜라 한 병을 마셨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흐르 지베이 카페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커피 몇 잔 마셨니? 그렇죠? 마셨다 지베이 카페이 몇 잔의 커피를. 이 지베이가 바로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흐르이 띠아, 뤼이 차. 네, 녹차긴 녹차인데 무슨 녹차? 이띠아. 약간의 녹차를 마셨다. 즉, 녹차 조금 마셨어. 라고 해석이 되죠? 읽어볼까요? 흐르은 하우허더 피죠. 네, 맥주긴 맥주인데 무슨 맥주? 아주 맛있는 맥주를 마셨어. 가 되는 거죠. 흐르, 타 쏭게 워더 한거지요. 술이긴 술인데 무슨 술? 그녀가 쏭게. 쏭이 들어가면 보통 선물 개념이죠. 나에게 선물로 준 한국 술을 마셨다. 걔가 나한테 준 한국 술을 마셨어. 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한정어가 와야지 요렇게 마침표가 오는 거죠. 네, 칼러도 한번 해볼게요. 칼러 2부 띠아닌. 네, 영화 몇 편? 한 편. 영화의 양사는 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칼러 한국 띠아닌. 영화긴 영화인데 무슨 영화? 네, 한국 영화를 봤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칼러 한쥐. 한쥐가 뭐예요? 네, 한국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띠시쥐라고 하죠. 네, 한국어 띠시쥐를 줄여서 한쥐라고 합니다. 칼러 한쥐. 드라마긴 드라마인데 무슨 드라마? 한쥐. 그쵸. 한국 드라마를 봤다. 그 다음, 칼러 2번 한유쇼. 네, 책은 책인데 무슨 책? 중국어 책. 몇 권? 한 권. 네, 그래서 한 권의 중국어 책을 보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일러 샀다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일러 이젠 이즈. 네, 오신데 오 몇 벌? 옷 한 벌을 샀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오 마일러 이젠 이즈 하면은 나는 옷 한 벌을 샀다. 오 쥐 발호상된 마일러 이젠 이즈. 이렇게 문장을 확장시켜주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일러什么 동시? 동시, 물건이죠? 물건인데 어떤 물건을 샀냐? 어떤 물건 샀어? 니 쥐 발호상된 마일러什么 동시? 어, 너 백화점 꺼서 무슨 물건 샀니? 그 다음, 마일러 이즈의 슈차이. 네, 슈차이는요, 야채죠. 이즈에는요, 복수가 되는 거죠. 뭐뭐들. 그래서 여러가지, 뭐 약간의 야채들을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일러 이즈의 슈이구어. 네, 과일인데 과일을 약간 샀다. 과일 좀 샀다. 마일러 이즈의 슈이구어. 이렇게 수량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 마일러 이즈의 니 아이치다. 뭘 샀어요? 약간의 너가 아이치. 좋아하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즉, 너가 좋아하는 걸로 샀어. 뒤에 사실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죠. 마일러 이즈의 니 아이치다. 동시. 아, 참고로 동시는요, 물건도 되지만 음식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추대할 동시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오늘 추대할 동시. 이거는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래서 동시가요, 꼭 물건으로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죠. 문장 어디에 놓여? 끝에 놓여. 상황에 무엇을 나타낸다? 변화를 나타냅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요, 끝에 그냥 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사실 이 러는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중국인들도 알까 말까 헷갈리는 그런 러입니다. 러가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러를 안 써도 중국인들과 소통이 되고요, 러를 써도 소통이 됩니다. 이 러가요, 우리가 이 몸법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인들과 막상 대화를 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아이입니다. 자, 문장 끝에 놓여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죠? 네, 대표적으로 몸을 해졌네 라고 해석을 하면 편합니다. 볼게요. 와, 니 삐엔 피어략러. 오, 너 예뻐졌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삐엔은 변하다 라는 뜻인데요, 삐엔 뒤에 형사가 들어가면 몸으로 변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니 삐엔 피어략러 하면 너 예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전에는 안 예뻤거나 혹은 예뻤지만, 지금이 더 예뻐진 거죠. 니 삐엔 피어략러. 너 예뻐졌다. 어쨌든 예전보다는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러를 씁니다. 두 번째, 야, 니 쇼울러. 여성분들이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어우, 너 살 빠졌다.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살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쇼울러. 말랐다. 살 빠졌다. 그쵸?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러를 씁니다. 그 다음, 뭐 팡러. 뭘까요? 어우, 야, 나 살쪘어. 그쵸? 살이 찐 거 변하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러를 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타흠팡이랑 타팡러 차이 아시겠어요? 타흠팡은요, 그냥 그 사람의 형용을 한 거예요. 그녀는 뚱뚱하다. 그녀는 살쪘다. 그쵸? 근데 타팡러는 그녀는 살쪘다. 해석은 똑같지만, 예전에는 살이 안 쪘겠죠? 근데 지금은 찐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타흠팡은 예전에 쪘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그쵸? 하지만 타팡러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뚱뚱하지 않았구나. 그런 디테일한 차이도 알아주세요. 자,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니 또 따라.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니? 몇 살이에요?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왜 끝에 러가 붙을까요? 네, 나이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변하죠.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막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2년도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2달밖에 없는 게 저는 요즘 굉장히 짧다라고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어쨌든 나이도 한 해 한 해 먹기 때문에 계속 나이는 변하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러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럼 이 러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니 또 따라 하면 안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러는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아이. 깍두기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니 또 따라. 나 몇 살이야? 그쵸? 읽어볼까요? 워지니의 십밧수위러 나 올해 열여덟 살이야. 끝에 러 러가 들어가서 굳이 디테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나 올해 열여덟 살 됐어 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와, 샤쇠 러 와, 눈 온다 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눈이 안 아는데 지금 창문을 딱 봤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와, 샤쇠 러 와, 눈 온다 이거예요. 와, 눈이 왔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문장 주어 테일 샤쇠 러 이거는 어제 눈이 왔었어 눈이 왔어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런 거는 와, 샤쇠 러 와, 눈 온다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빈고 뭐예요? 마이 아니고요? 마이 그쵸? 마이 왈러 네, 사과 마이 왈러 다 팔았어요 다 팔렸어요 라는 뜻이죠. 사과는 다 팔렸어요 마이 왈러 사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다 팔려서 없어진 거죠.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러가 들어갑니다. 아, 요 와는 결과 보어라는 건데요. 결과 보어는 동사 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결과 보어와 러가 올 경우에는요. 이 결과 보어에게 양보해 줍니다. 왜냐면 결과 보어가 동사랑 더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 결과 보어러 마이 왈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간도 계속 변하잖아요. 어, 열두시네? 자, 한번 치 치판바 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열두시가 됐다. 열두시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나 다 먹었어 라는 뜻이죠. 방금 전까지 요 그릇에 밥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다 먹은 거잖아요. 어쨌든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밥 밥 밥 다 됐다 라는 뜻이에요. 밥이 잘 만들어졌다. 밥 역시 결과 보어. 그래서 밥 밥 다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야, 오뿐능 추울어. 나 못 가라는 뜻인데요. 요 러가 붙음으로써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원래는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야, 오뿐능 추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원래는 갈 수 있었는데 아,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러가 붙은 겁니다. 그쵸? 워프 낭 취 하면 안 돼요? 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워프 낭 취 하면 나는 못 가. 변화가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 모르는 거죠. 어, 너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아, 워프 낭 취 나 못 가. 이건 거고. 너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어, 그래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워프 낭 취러. 응, 갈 수가 없게 됐다. 그쵸? 그 다음 워프 취러. 아, 나 안 먹을래. 이건데요. 내가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먹는 동작을 이제 그만하겠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도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워프 취머취머 러 하면은요. 이것도 어떤 변화를 보기 때문에 하고 있던 동작을 그만둘 때 뿌 동사를 러 로 씁니다. 워프 취러. 아, 나 그만 먹을래. 나 안 먹어. 그쵸?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졸려요. 그래서 TV 끄면서 아, 워프 뭐예요? 나 안 볼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만 보겠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뿌 취러 이렇게 뿌 동사 러도 많이 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과 바늘 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따페이 호응 관계죠. 타이홀 러 아,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타이 빡러 아, 정말 최고다. 대단하다. 이 빵이요. 대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 빡러 아, 정말 대단한데?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타이 매우 정말 진짜라는 정도 부사입니다. 근데 이 타이 뒤에 이렇게 러가 이렇게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타이 샤머샤머 러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끝에 러 어, 선생님이 러가 왜 들어가요? 이거 뭐뭐 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과 바늘 사이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짝꿍으로 보시면 돼요. 타이 어쩌고저쩌고 러 이렇게 아시겠죠? 두 번째 아야, 비애 쿨러 비애 쿨러 비애 쿨러 뭐예요? 울지마 비애가 뭐뭐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애 쿨러 어, 울지 말았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고요. 또 이렇게 비애랑 러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비애 어쩌고저쩌고 러 뭐뭐하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애 쿨러 울지 마라 이거는요? 비애 조울러 아, 비애 조울러 가지마라는 뜻입니다. 그쵸? 비애 샤머샤머 러 짝꿍 그 다음 야, 야 샤발러 뭘까요? 퇴근했다가 아니라요 야오 샤머샤머 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곧 뭐뭐한다라고 해서 그래요. 샤발 퇴근하다죠? 어? 곧 퇴근한다. 이제 곧 퇴근해 이런 뜻이에요. 아직 퇴근 안 한 겁니다. 곧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티에냐우 헤이러 뭘까요? 여기서 티에는요 날이에요. 날이 곧 뭐하려고 한다? 헤이 는요 어둑어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에냐우 헤이러 어? 어두워지려고 하네 날이 곧 어두워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곧 뭐뭐하려고 한다 라는 임박을 나타내는 건요 사실 요야우 말고도요 또 있습니다. 쯔야우 샤머샤머 러 그리고 콰 샤머샤머 러 그리고 콰야우 샤머샤머 러 요것도 다 임박을 나타내는 거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디테일한 설명은요 또 저기 뒤에 회화 연습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니 까이 지혜홀러 뭘까요? 자 여기서 짝꿍은 까이 어쩌구 저쩌구 러 자 까이 어쩌구 저쩌구 러는요 뭐뭐할 때가 됐다 뭐뭐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뭐뭐해야지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니 까이 지혜홀러 아우 너 결혼해야지 좀 늦은 날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아야 니 까이 지혜홀러 너 결혼해야지 그 다음 까이 출파러 자 까이 어쩌구 저쩌구 러 뭐할 때가 됐다 출판 밥 먹을 시간이 됐다 밥 먹을 때가 됐다 그래서 밥 먹어야지 까이 출파러 밥 먹자 그 다음 으쏘러 네 형사 뒤에 스월러 이렇게 또 패턴 중국어로 보셔야 돼요. 형사 뒤에 스월러 하면 뭐뭐해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으 스월러 아 배고파 죽겠네 그쵸? 그 다음 아휴 레이 스월러 아우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실과 바늘 사이 타이 러 비에 러 야오 샤머샤머 러 까이 러 샤머샤머 스월러 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가정 가설문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면 혹은 뭐뭐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니 샌취 오 샤러빤 쪼취 너가 먼저 가 내가 샤러빤 쪼취 아 샤러빤이 이 앞 동사이기 때문에 러가 이렇게 동사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샤러빤 네 퇴근을 했다 갔다 퇴근을 했고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러는 동작의 완성 완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꼭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너가 먼저 가 내가 퇴근하고 갈게 나는 퇴근하고 나서 갈게 그쵸? 이게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문장은 미래일이죠. 하지만 이 동작 여기서 오 샤러빤 퇴근을 하고 난 후에 이 동작이 완료된 후에 가겠다. 전체적인 문장은 어쨌든 미래일이죠. 그래서 이 러가요 꼭 과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미래 미래 시제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워마 쯔달러 쯔그 샤우시 이딩후이 헝가우싱 우리 엄마가 쯔달러 알았어요 쯔그 샤우시 이 소식을 알았어요. 이딩후이 헝가우싱 이딩후이는 반드시 뭐뭐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분명히 기뻐할 거야. 우리 엄마가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는 미래일이죠. 그쵸? 하지만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식을 알게 된 후에 이 소식을 알게 됐다는 그 동작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가정문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워만 샤러커 쯔쯔칸디닝마 워만 샤러커 뭐예요? 수업을 마치고 영화 보러 가자. 우리 수업 끝나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가자. 그쵸? 미래일이죠. 그 다음 이 숙제를 숙제하는 동작을 완성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이 뭐 할 수 있다? 추우지와 나가서 놀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너 숙제 다 하면 나가서 놀 수 있어. 혹은 너 숙제 다 하고 나서 나가서 놀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무조건 과거 시제가 아닌 이렇게 미래 시제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러를 쓸 수가 있구나. 요거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러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입에 착착 붙도록 연습해봐야겠죠? 중간중간 주요 꿀팁들 나가니까 회화 연습하면서 꿀팁들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